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매주 세분께 제니스 키보드를 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가트라이더 방송 BJ 임트칼입니다 오늘은 프로페셔널 팀에 이제 가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와 두번째가 있는데요 첫번째는 팀원들이 저희가 기론이 56명이 있습니다 56명 중에 팀원들 중에서 추천을 받으셔가지고 테스트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구요 뭐 사실 또 푸페 팀원들 신초 안되있는 분들도 있고 친분이 없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거에요 그래서 또는 푸페에 바로 오기가 힘들어 하신 분들도 있을겁니다 테스트가 굉장히 빡세기 때문에 그래서 두번째 방식은 뭐냐면 이번에 이제 끙끙이 팀이 프로페셔널 루키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프로페셔널 루키 팀에 가입을 하셔가지고 활동을 하시다가 프로페셔널 팀에 또 이제 테스트를 볼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번째 방식은 이렇구요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테스트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기록에 이제 테스트를 보셔가지고 루키 팀에 가입을 하실 수가 있고 루키 팀에 가입을 한 다음에 푸페 팀에 또 테스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근데 본인은 내가 푸페에 친분이 있는 분이 있다 그러면은 바로 푸페 테스트를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1차 2차 방식에 통해서 보실 수가 있구요 1차는 그 방송국 공지상에 보시면 커트라인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트라인 기록을 총 기회가 4번인데 4번의 기회 중에서 트랙 3개를 합격하셔야지 1차 테스트 합격이고 2차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팀원들 7명에서 같이 개인전으로 들어와서 테스트 합격하신 2차까지 올라오신 분이랑 팀원들 7명 해가지고 경기를 한 다음에 5판 경기를 진행해서 점수를 25점 이상 넘으시면 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구요 궁금사항은 어 저기 라처 캐리 라처 캐리를 침투하셔가지고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루키 팀은 그렇구요 저희는 일단 아직 그 테스트가 따로 없기 때문에 어 그냥 뭐 여러분들 제 방송 찾아오셔가지고 테스트 보고 싶다 하시면은 어 제가 그거에 대해서 또 설명도 드리고 도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깐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분 공구축구구 파이팅 일단 1차 테스트 보고 1차 합격하면 2차 가겠습니다 자 눈비 형님 그 5차 가겠습니다 5차 invest support 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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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차 어 괜찮은데 지금 기록 8초대 아직 8초대 9초 나오겠다 7 9초 자 첫번째 나갈게요 아 진짜 나갈게요 아 진짜 아마도 와 베타 좋은데? 베타 좋아 38초가 좋아 38초가 좋아 38초가 좋아 38초가 좋아 edit 비매를 분노 누가 있었네 오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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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지만 않으면 합격이다 야 316 37 야 굿 와 나이스 기록 야 테스트에 긴장하지 않고 이렇게 소려기 1분 52초 V엔진 중에 일대장은 아르테미스죠 멘티스가 아니라 어 우우리 7발 고정인데 어? 응 뭐야. 어? 오오. 오오. 오오오. 다크? 이거 뉴이스트거야? 그덜덜덜하네. 어. 아... 스톱만으로 갈 것 같은데 앙스톱9인가? 앙스톱... 스톱... 뭐야... 이게 잘... 아... 아... 왜 이렇게 잘...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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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다 알겠다 아오! 양은 좋아 지금 뭐야 혼자 안 내려와 봐 지키는 거야 지금 기록대가 보자 오 와네 아니 지금 기록대 지금 기록대가 한 40 40 49초 나 50초 나오겠다 합격이다 이거 와 깔끔한데 이야 합격 합격 이야 굉장히 간단하게 합격했어 손쉽게 합격 손쉽게 합격 이번엔 불안하면서 개인전 연없어 했는데 쉬운건 아니에요 에이 테프 때문에 약간 개인전은 좀 초반에 치고 가야되는거같아 확실히 아니면 뚫기 힘들어 아 와 치열하다 오늘 난리다 난리 와 팔았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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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그레이트 제대로 못하셨다 그레이트 잡아도 돼? 네 자 점수부 확인할게요 아이고 찬익군이 몇 1점 총점 6점이네요 얘들아 지금 2 2 3 4 4 1 4 15 15 16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